아 우울해요 윤석열 때문에요 아 좀 아까 이재경 박사 얘기하신 게 맞죠 그죠 계속 시원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시원하더라구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답답합니다 천장은 윤석열을 뽑아놨는데 배는 침몰하고 있고 아 그렇다고 우리가 뛰어낼 수도 없고 뉴스 보기 괴로워요 뉴스 보기 괴로워가지고 뉴스 안 보는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요즘은요 배를 바꿔 타야 되는데 바꿔 타는 병은 잘 오지도 않고 후미들 마음이 이럴 거예요 답답하고 말이죠 그래도 시민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요 원래 희망은 어렵고 뭐랄까요 비판론은 쉽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시민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시민분들께 매주 감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좀 같이 좀 싸워주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당대표 혼자서 그냥 하다가 고립되는 것 같고 좀 뭐랄까요 저 사람이라면 좀 믿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 동료 그 사람을 어디 정치 한가운데다 던져놨더니 고립된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민주당 다른 의원들은 꼼짝하지도 않고 말이죠 네 딱 그런 심정입니다 해임권위 하나 통과도 못 시키고 국정무사도 제대로 못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고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 한 달 동안 다 간 고통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달이 좀 넘었어요 한 달이 좀 넘었나요? 내 자식은 없어졌는데 나한테 가해지러니 맞아요 2차 3차 가해 제 윤석열 블루의 핵심 기재입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부의 일절 없고 하다못해 대통령 공식 사과도 없고 하다못해 그 밑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등등도 공식 사과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붕 떠있는 비현실 기분을 느끼는데 제가 계속 또 우울감으로 빠져드는 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누구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르잖아요 보는 게 이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번 유가족들은 어떨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이건 잔혹동화예요 지금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이걸 한 달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처음에는 사망 진단서 문제입니까? 처음에 갖고 나오신 게 지금 이게 우리가 12구 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현실에서의 일반적인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요 내 자식, 내 동생, 내 친구, 이 사망 사인, 시간, 이런 원인 그리고 그때 누구와 있었는지 등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그때부터 애도를 할 수 있는 자료값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령 어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누군가가 구해주려고 갔었다고 하면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셔서 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의식 행위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일절 없어요 지금 일절 없고 유가족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 사망 시간이 그냥 10월 30일 공공시 자정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 추정이다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 몇 시에 이 세상을 떴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 누군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을 거거든요 하다못해 그 동료 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못 전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엉망이다 이거는요 유가족들에게 사망진단서에는 그냥 10월 30일 공공시 공공분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냥 다만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지금 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사망진단서 들고 있는 유가족분이 나오는데 저분이 고이나문 씨 어머님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아들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일시도 추정, 사망장소도 추정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누군가 도와주어서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이성도 중 사망했는지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능한 정부의 아들을 뺏겼지만 엄마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무능한 엄마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사망 소식을 또 제대로 그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음 날 이제 점심이 지나서 맞아요, 자녀라든지 이렇게 행정처리가 돼서 들은 건데 이게 저도 언젠가 와서 말씀드렸는데 29일 대한민국 전체 가구가 거의 전체 가구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같은 어떤 20대 초중반의 조카라든지 친구 지인을 둔 가족들이 그때 모두 다 비상에 걸렸었는데 근데 그 연락이 모두 다 취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찍 잠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다음날 깨가지고서 연락을 받아가지고서 본인 자녀가 그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문제도 있고 초동조차가 빠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시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러셨는지 참사 당일 밤 뉴스를 보다 그날 이태원에 간다고 말했던 아들이 생각나서 이정욱 씨가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이태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도 생사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실종자 접수를 받는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뜬 눈으로 나라를 지새웠고 다음날 점심이 지나서야 일산의 한 병원 영안실에 아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시신을 마주할 때까지 반나절이 넘게 걸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이게 이분이 반나절이라고 실제의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반나절이었겠냐고요 이분에게 느껴지는 시간이요 한 100년 같았겠죠 그 시간들이 정체적으로 지금 행정이 무너지는 상태 또 딸아인의 영정사진을 내내 껴안고 있던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2차 가해 논란이 번졌을 때 2차 가해에 관해서 이런 논란이 번졌습니다 새로운 언론인 민들레라는 곳에서 우리 사망자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2차 가해라는 논란이 계속 번지니까 오히려 유가족들이 와서 영정사진 읽게 하신 분이 이 말을 했는데 저도 들으면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우리 저희 동의 없이 위패 없이 영정 없이 그렇게 치러진 분향소가 저희한테는 2차 가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논리는 이거잖아요 유적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명단을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참사가 벌어지고 했던 모든 것이 유적들의 동의를 단 하나도 얻지 않고 이뤄진 것들이거든요 대단하다 정말 위패 영정사진 없이 분향소 차리는 거 돈이 얻었느냐 얻지 않았거든요 지를 못 들으면 왜 국가 꼭 가서 꽂아놓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애도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그러고 애도 기간 그거 정하는 거 국가 애도 기간 정하는 거 그거 유가족들한테 허락 구했냐 안 구했거든요 상인 애들이 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하는 게 2차 가해라고 규정을 한다면 정부가 한 모든 행정의 향기는 다 2차 가해가 됩니다 지금 엉터리인 거예요 진짜로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금 2천만 원 이거는 바로 장례비 바로 줬다요 이야 진짜 완전 정말 나쁜 짓 한 거예요 진짜 모욕죠 이거 정말 모욕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2차 가해의 어떤 뭐랄까요 시민들끼리 합의된 사전적 정의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피해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그렇죠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 돈 먹고 떨어져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2차 가해져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장례식장에서 슬픈 그 공간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요 3일장 마지막 치르고 나서 돈 정산할 때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걸 유도했어요 그걸 유도했고 유족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뭘 유도했냐면요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역시 세상에는 극단값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젊은이들 그냥 시첸말로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세상에는 항상 극단값적인 생각을 갖고 극단값적인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때 이걸 경험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죽음을 팔아서 돈을 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자녀들의 사망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준동하는 걸 추동했어요 바로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 또한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일이죠 세상에 욕 나오는 얘기다 진짜 네 진짜요 저희 코로나 블루의 가장 강력한 기재예요 지금 이 사건들이요 정말 네 그냥 뭐 2천만 원도 그냥 그래 장례비 지원해 저 그거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조용히 해 뭐 그런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저는 그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족들을 만나는 문제 이거를 솔직히 맡고 있죠 맞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건데 사람이 만약에 아파요 네 이거는 이제 참사가 났으니까 유족과 가족분들이 아픈 상태에 있다고 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랑 완전 괴리된 게 가령 저희 아내가 아파요 저희 아내가 아프면 저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아파요? 물 갖다 줄까? 죽 해줄까? 물어봐요 보통 뭘 해줄까? 뭐가 필요해? 그거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유가족분들이 당연히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어떤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지혜를 구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힐링 받아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은 같은 유족들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공감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제가 아까 보세요 2차 가해의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피해 사실에 근거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돈을 주는 등으로 모욕을 했죠 그리고 대척하는 행위 지금 따돌렸죠 따돌리고 있죠 각계로 하면서 지금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는 게 정부예요 진짜 참 그러는 구서 회관부 장관인가 이상민이? 네 자기는 모른다 근래에 가장 큰 욕을 한 장면입니다 이게 당연히 인지상정 사람인 이상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힐링하고 싶어 하고 이거는 본능인 거거든요 따라서 유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어요 우리 좀 연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많은 유가족들 중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계셨겠죠 국회에서 그래서 정부의 질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걸 또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어요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유가족분들 중에 서로 연락을 취해서 모이고 싶어 하시는 그룹들이 계십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너무 타당한 의견이잖아요 그때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명단이 없습니다 명단이 없다 그랬어 지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참사가 났어요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정단위에서 그 명단이 취합이 안 됐을까요?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 등등이 들어갈 텐데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민병덕 의원이 다시 물어봐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거기서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없는 게 있는 게 됩니까? 자료가 정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막 냈는데 이장민이가 네 아 웬걸? 사고 그 사태가 토요일 날 벌어졌잖아요 근데 일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서울시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행안부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요 입벌구라고 부릅니다 입벌구가 뭐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제가 서울의 소리 나올 때마다 강조했었던 게 정부가 신뢰자산을 탕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탕진해 탕진해 탕진하게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믿지 않는 상태가 왔어요 지금은요 아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 말이죠 피해자 유족들이 간담회 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면서요 이번에 간담회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 유가족분 하얀 모의 이지한 씨 아버님이시죠 저는 못 보겠는 거예요 관련된 영상을 그러다가 저거는 한번 그래도 봐야 되겠다 뉴스를 또 봐서 분석해야 하니까 봤는데 아버님께서 무릎 꿇고 저렇게 오시는데 저는 참았어요 여기서 참다가 어느 부분에서 터졌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요 문장이 너무 박혀가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내가 나라를 이끌어도 이것보다 잘 이끌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만도 못합니까 자기 강아지는 그렇게 지중지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뒤로 영상을 못 보니까 바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치인의 기본 자세이고 국민을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지 않아요 부려요 노예를 부리듯이 섬긴다는 거는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국민들 말을 듣고 그것에 따르는 건데 반대로 해요 자기가 말을 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나가요 이거는 노예 부리듯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강아지만도 못합니까 자기 강아지는 그렇게 지중지하면서 국민의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간담회 정진석이라고 했는데 무슨 딴짓하고 그랬다면서요 1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랑 유가족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 말씀들을 듣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자고 있었어 그리고 또 한 분은 지도부예요 국민의힘 지도부예요 지도부가 이러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 있죠 휴대폰으로 이렇게 쓰더래요 처음에는 우리들 말씀을 메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나가버렸대요 이거는요 모욕 그 이상이에요 이거는요 인간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지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당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마약 부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던 것 같은데 부검하자고 검사가 찾아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틀 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는데 광주에서 있었던 사례를 보도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사망했으니까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 첫날에 검사가 찾아온 거예요 검사가 찾아오면서 여성 청년이었는데 몸에 필로폰을 주사한 흔적은 없다 이런 거죠 상처는 없다 상처는 없는데 마약 관련된 그런 게 있으니까 부검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말이란 거죠 부관참시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부관참시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유가족들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그제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대검찰청이 어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옴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검에서 일선청에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검찰들 특유의 화법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검찰들이 단서나 조건을 달잖아요 정답은 그 단서나 조건 바깥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가까운 과거에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조회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했다 검찰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신라진 사건 관람에서 열람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를 했죠 주장을 했는데 제가 논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무슨 진실이 드러났어요? 신라진 사건 관련해서 계좌는 안 열어봤는데 별건으로 열어봤지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대검이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검에서 일선청에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그럼 시민들은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단서를 달았잖아요 여기에 별도의 지침 내린 적 없으면 그 별도의 지침 말고 다른 지침 내릴 때 함께 내린 적 있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마약 그건 의도적으로 두 개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데 끝까지 그냥 대검에서 한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마약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 소위 드리블을 하잖아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간론은 쉽고요 희망은 어려워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희망을 얘기하고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시민분들이 말하는 것은 혁명하자는 거거든요 혁명은 어려워요 확률 따지고 나오는 건 아닌데요 우리 지식인분들은 자꾸 확률을 얘기해서 속상한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어려운 거 알고 나오신 거예요 시민분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각계에 계신 지식인분들도 이제 시민분들이랑 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명은? 어렵죠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혁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잡는 것도 혁명입니다 맞습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요? 맞아요 바로 잡는 거였거든요 그게?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태원 참사 앞사의 희생자들 한 달 동안 그 유족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 지냈는지 우리 구봉기 소장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